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이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론, 정말로 감사한 과목입니다. 점수 맞추기 좋습니다. 25문제 중에서 정말 재수가 좋으면 25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다 맞추면 인간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25개 다, 재수가 없어서 25문제 다 맞추면 재수가 있어서 25문제, 재수가 없어서 25문제 이러면 인간미가 없습니다. 인간미가 있으려면 한 두세 개 정도 실수하는 그런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문제, 이 땡, 22문제 맞추자.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론, 22문제만 맞추자. 두세 문제는, 세 문제 정도는 그냥 가을에 감나무, 까치밥처럼 여백의 일을 갖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냐면요. 특별하게 외울 게 없어요. 특별하게 외울 게 있는 건 나올 게 뻔해요. 즉, 인문학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인문학 문제가 많다는 건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 시장에서 마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반띵은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하면 70, 강의만 다 들으면 재수가 있든 재수가 없든 25문제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2문제만 맞추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관, 쭉감. 이런 건 상식이죠.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사회복지 행정 뭐예요?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끝났습니다. 의의 끝났습니다. 협의의 개념, 작은 거죠. 뭐 작은 건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광의의 개념, 큰 거겠죠. 뭐 큰가 보다. 끝났습니다.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가면 돼요. 타했습니다. 쉽지 않나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갑니다. 가치지향적 행정 기술의 적용. 사회복지 행정을 하려면 뭐예요? 가치지향적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타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공부를 뭐 다 세세하게 글자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 행정과 공통.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회복지 행정에서 하는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 일반 행정은 일반 행정.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상식이죠. 인문화. 그러면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행정과 같이 뭐 어쩌고 저. 이런 건 다 상식이죠. 상식은 볼 게 없죠. 차이점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차이점.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 내 인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토록 돕기 위한 존재하는. 인지적 욕구예요. 욕구. 욕구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표준화를 할 수가 없다. 표준화. 또는 객관화를 할 수가 없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사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삑살리다. 사회복지 조직은 표준화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 나올 것은 여러분 것을 만들고 안 나오는 것은 심심할 때 읽어보고 안 심심하면 넘어가기요. 넘어가고 이러면 공부가죠. 재밌습니다. 나머지들은 사회적 기능력,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제공. 이거는 하나 또 볼 수 있죠. 보헤미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보헤미의 사회적 사업의 목적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제공, 자원의 제공을 하고요.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한다. 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또 사회적 개인적 자원의 제공, 역기능의 예방.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보헤미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외우시고 두 개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름답게 넘어가면 된다라고요. 사회복지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프로그램의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광범위하다, 다양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차가 심하다. 사례별로 범위가 넓다. 그래서 뭐예요?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야 됩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가진다. 왜? 같은 맥락이죠. 광범위하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 쭉쭉 넘어가시고. 한 페이지 끝났습니다. 공부 재밌지 않아요? 사회복지 행정 정말 재밌습니다. 벌써 1절 끝났네요. 2절 갑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과 과정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이념은 뭐. 좋게 실천해야겠죠.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좋게 실천하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형평성을 다른 말로 공평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일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즉 동일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형평하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놓는가. 형평성, 공평성. 접근성, 편의성. 접근하기가 쉬운가라고 보는 거죠. 또 효과성, 얼만큼 효과가 있나. 목표의 달성 정도. 목표의 달성 정도. 목표가 잘 효과가 있나 없나. 목표의 달성 정도 나오면 답이 효과성입니다. 효율성.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 경제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래서 투입과 산출 나오면 효율성이다. 또 목표 달성 나오면 효과성이다. 이것도 시험에 개별적으로 잘 나옵니다. 효과성, 효율성, 접근성, 형평성, 책임성. 책임이 있어야죠. 책임성. 다음 종. 이건 다 쉽지 않습니까? 책임성. 여러분들 왜 안 찍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초에서 제가 자세하게 포인트 잡으실 겁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 아닌 것은 형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떡볶이성 하면 답이 떡볶이성이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투입, 산출 나오면 효율성. 또 목표 달성 나오면 효과성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서 귤릭이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귤릭이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복지과정의 순서가 현문제입니다. 순서를 보면 됩니다.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기획이라고도 합니다. 현문제는 또 기획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획이 계획이다. 질질법은 똑같은 됩니다. 계획, 기획, 조직이라고도 하고 조직화라고도 합니다. 조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시, 지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고, 보고가 들어가고, 재정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 평가가 들어간다. 이 순서가 현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개별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오면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계획, 기획 나오고요. 조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것도 제가 공지상에 올려드렸지만 요령이에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출제위험 많이 해봤습니다. 출제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면요. 문제에 그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용어를 숨긴다고 하더라도 용어와 관계된 의미가 들어가요. 문제에 용어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맥락을 같이 하는 의미가 들어가든지 이런 걸 골라내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는 학부가 아니에요. 석박사받는 이런 학위과장도 아닙니다. 답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문제를 보고 답을 맞힌다. 문제를 보고 답을 찌찌뽕하는 이런 시험입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문제를 봤더니 답이 보이네? 답이 찌찌뽕이네? 공부 많이 한 겁니다. 합격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조직의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딱 나왔잖아요. 공식적인 구조. 공식적인 구조. 거기서 조직이 나왔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조직화겠죠. 너무 쉽잖아요.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에 박스를 쳐놓고 어쩌고 저쩌고 조직이 나와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 조직 나왔으니까 조직화.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다 외워요. 조직 나오면 답이 조직화구나. 오케이. 끝. 인사. 인사를 잘해야겠죠. 인사. 그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 선발이죠. 그러니까 채용과 해고 나오죠. 그럼 시험 문제에 채용 해고 나왔다. 그러면 인사과구나. 인사 끝. 나오고 싶죠? 지시, 지위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조정도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보고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보고에서는 보면요. 이러한 활동에는 기록의 유지. 기록은 뭐예요? 왜 기록해요? 보고하려고. 정기적인 감사. 보고해야겠죠. 조사 연구. 기록의 유지, 정기적인 감사, 조사 연구가 나오면 답이 뭐예요? 보고다. 찌찌뽕. 이렇게. 여러분들이 찌찌뽕만 하면 아주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찌찌뽕이 안 된다. 공부 한 개도 안 한 겁니다. 시간만 날려먹는 겁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제정도 볼 거고요. 평가 나온다. 그래서 나오면 이미 설정된 기간 목표에 맞춰 전반적인 활동력을 사정하고 사정은 조사입니다. 평가는 맞춰로 효과성을, 효과성은 결과지요. 그래서 효과성 또는 효율성, 효과성, 효율성 척도. 그래서 효율성을 알아보는 척도.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나오면 답이 뭐예요? 평가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끝났고 2단원 갑니다. 재미있죠? 행정론은 아주 점수막이 좋습니다. 한국 복지 행정의 역사. 이거는 우리가 미리 사회복지 실천이나 실천 기술을 위해서 배웠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하면 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사회복지사 남북전쟁 몰라도 됩니다. CUS,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민간 사회복지 체계에서 자선기관에 쭉 나온 다음에 서비스의 중복, 누락을 방지한다. 이거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역공동모금의 사회복지관의 창설. 1920년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사회복지 교육과 학문 영역에서는 개별 사회사업에 치중하였고 개별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인식은 미약한 수준이다. 개별 사회사업을 치중하였고 행정이 미약한 수준은 언제다? 1920년대다. 이렇게 또 째치뽕시키시고요. 밀포드 회의 나옵니다. 밀포드 회의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3인방, 완고, 투고, 시리그와 함께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게 무슨 회의다? 밀포드 회의다. 개별 사회, 집단 사회, 지역사회가 밀포드 회의에서 인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게 시험복지입니다. 발전기가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우리 배웠죠? 그래서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1930년부터 뉴딜 정책이 시작되고요. 로즈베틀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작하면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1930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복지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이것도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말장난이에요.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실업부조가 제도화했다. 그러면 실업부조 땡, 실업부조가 아니라 보건복지서비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거룩하여라. 거룩이 뭐예요? 분별하여라. 분별은 뭐예요? 구별하여라. 구분하여라. 우리나라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여라. 기독교에서 선인지 아닌지 분별하여라. 구별하여라. 구별하여라.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시험은 뭐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아름답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넘어가면 되겠고요. 60년대의 이 시기에는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부조의 범위가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적용되었으며 공공국지영역이 행정과가 쭉 나왔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적용되었다. 몇 년도? 1960년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라고 보시고요. 확립길 갑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네요. 1970년대의 특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다양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 행정에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1970년대.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나오면 레이건으로 맥스.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했다. 정부 프로그램에 민영화를 실시했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비용, 효과 분석, 자원동원. 즉 따져보면서 복지했다.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언제? 1980년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경제적 상황, 복지의 후퇴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재정관리와 마케팅이 강제되면서 미행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료제 조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 팀제로 변화가 됐다. 리더십 측면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 외부 지향했죠. 혁신, 변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또 팀제 변화. 시험문제 장난질하기 좋죠. 그래서 관료적 조직 구조가 강화되었다. 또는 거래적 리더십이 강조되었다. 이러면 땡입니다. 거래적 리더십 땡. 관료제 조직 구조 땡. 변혁적 리더십이다. 팀제 변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9년 이후 거의 볼 거 없습니다. 네트워킹인 경계이기. 네트워킹이 이어지는 거죠. 네트워킹, 경계이기 나오면 1990년대 이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이죠.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또 그래서 1906년 사회복지기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이런 반열방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원산에 설립되었다. 최초로 1960년대 한국의 인보관이죠. 사회복지기관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요. 1921년에 서울의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여자관이 설립되었다. 1943년에 생활복지기관인 생활복지기관인 조선구륜 이런 것도 볼 거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도를 통과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연도만 포인트 잡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연도는 정말 중요한 연도만 외우시고요. 연도 나오는 것만 나마다 다 외우려가면 미쳐버립니다. 외원기관의 원조활동과 사회복지의 태동 1940년에 이런 거 보면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연도만 나오면 외우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성격 고체됩니다. 통과시키고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쭉쭉 읽어버리고 이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기출문제에서 또 나올 때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 우리 많이 배웠죠. 그래서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 그래서 카바라고 보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직접인 유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 정도 교육, 보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 개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보인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세요. 여기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이 증가되었다 1980년대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1982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됐다 198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실시했다 1991년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통과통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우실 건요.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이 아니에요. 제정된 건 1999년이고요. 2000년도에 시행되었다.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었다 하면 땡입니다. 아니면 또 1999년에 시행이 됐다. 이러면 땡입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도에 시행되었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개정됐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앞에 설명드렸죠. 제정은 1982년도고요. 개정된 건 2001년도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2003년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이 시행되었고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꼭 외울 것만 외워도 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꼭 알아두십시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외우시고 나머지는 연도를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도 나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도 출범했다. 정말 연도 맞습니다. 연도는 만약에 연도에서 5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3개만 맞추고 2개는 찍자.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의 특징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민간협력을 통한 마침형 사례관리를 지행한다라고 보고요. 지역단위 서비스 통합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2016년 실시. 이것도 지금 나옵니다. 이런 것들 큰 틀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1강은 워밍업 단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올 것만 여러분들을 암기하시면 25문제이어서 20개 이상은 정말 그냥 찍어도 20개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답이 팍팍 올라오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론 다음 강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1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